8.9번 만평 4.19 혁명의 도안선이 됐던 2.8 민주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차이 독재정본의 불의에 한거한 대구 지역 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 등 기록물 6점이 포함되어서요. 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 2.8 민주운동과 국제보상운동 두 역사적 사건 기록물이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시민들의 적응심과 또 자부심이 한층 더 커질 겁니다. 라며 대구시민정신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가 과거에는 불의에 굴어지 않는 개혁과 저항의 상징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야학 교사를 하며 자본주의를 비반하고 노사 분규를 부추겼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60대가 되어서야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차이 법원은 불법 구검과 가혹행위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행위 자체도 국가의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혀서요. 제심을 맡았던 김모락 변호사는 이 국가보안법도 개정이 됐고 그 기준으로 보면 시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잘못된 수사 관행과 국가폭력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라고 해서요. 그 국가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는데 무려 42년이라 참 길고도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제17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지난주 개막해 18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는데 자 이 국내 요일의 뮤지컬 축제로 뮤지컬 산업 성장과 활성화에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올해 행사에 참가한 이종모 연출 감독은 에이 뮤지컬은 서구에서 시작되다 보니 많은 작품들이 서구적 색채가 강하지만 딘프는 이른 가운데서도 우리 고유 장작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장작 뮤지컬을 올릴 무대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는 얘기여서요. 네. 모방에서 시작했지만 장작의 열정으로 우리만의 색깔을 만든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겠습니까?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